제가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때마다 느낀 게 있었는데 제가 혼자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때마다 내가 혼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고3에 나고 대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때는 도움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대학교 가면 도움이 선생님이 없기에 혼자 생활을 하니까 강의들도 혼자 다니고 싶고 행사도 여유롭게 혼자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혼자 다니고 싶어요 삼성대 겨버탑이랑 불국사도 가고 싶고 석고람 있는 데가 좀 기대가 험해서 못 올라가는데 석고람을 꼭 보고 싶어요 사회자 두 번째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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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